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 원전을 계속 짓겠다며 원전 확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부산 MBC가 부울경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원전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지역 주민 가운데 절반 이상이 원전은 위험한 것으로 느낀다고 답했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했습니다. 이 소식 이틀에 걸쳐 전해드립니다. 먼저 윤파랑 기자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물었습니다. 매우 위험하다고 답한 비율이 31%, 조금 위험하다 22.1%로 전체의 53.1%, 과반 이상이 원전은 위험한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반면 전혀 위험하지 않다 14.6%를 포함해 위험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44.4%였습니다. 현재 기장군의 고리 2호기는 가동 40년째에 접어들며 설계 수명이 임박했습니다. 이런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48.9%, 반대 47.7%로 팽팽히 맞섰습니다. 수명 연장 여부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정부나 원자력 전문가가 결정해야 한다가 47.9%, 주민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45.9%로 나타나 오차 범위 안에서 비슷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민 투표 같은 직접 참여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34.8%를 차지해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은 원전 48.3%, 신재생에너지는 45.2%가 지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부산 MBC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 부울경 주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5%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